한국의 결혼을 어떻게 했지? 나 아이 꼭 가져야 돼. 내가 이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? 아니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지가 지 발을 잘아?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려면? 아이를 좀 맡아 주셔야겠어요. 안녕? 형 장모가 무당이었던 걸 죽었어? 넌 시집 온 지가 훈젠데 아직도 애를 못 낳는 거냐? 이 여자가 죽을 때 옆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? 자기가 탈신 치워 아멘